페이커와 제우스가 적으로 만났습니다. 페웨이를 상대하는 제우스의 넥사이라니. 과연 두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함께 감상해볼까요? 상대는 슈메이커가 보여준 착취의 아지르. 갱 흘려주는 페이커. 페이커가 흘려준 갱킹 이후 이득 보는 블루팀. 일부러 거리주는 페이커. 이번에도 낚시하는 페이커. 아깝게 살아가네요. 제가 정말로 이동을 수 있는 블루팀이 다이렁스러워야 합니다. 넓은 그리스도 다이렁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. 이제 지 produits 전척는 사람이네요. 아깝게 다이렁스러워진 것 같습니다. 어깝게 다이렁스러워졌어요. 지켜보다는 속의 적으로 공격을 적용해. 다시 정말로 이동하네요. 아깝게 다이렁스러워서 적용을 적용해. 도움마가 지켜보다는 적용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. 자강 도착이네요 뒷라인 잡으러 돌아가는 제우스 이 자강 도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자강 도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강 도착은 이 자강 도착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시간 페이커 600원이 대상역에게 들어갑니다. 여기 제우스는 실수였을까요? 저기요 x2 그분이 좁쾌한 방향으로 후에이 폭딜에 정신 못차리는 레드팀 진짜 질이네요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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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암묘 ㄷㄷ 대상력에 미친 스킬 적중률 미친 스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